상대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며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은 남들이 나에게 관심이 많다는 착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편한 감정을 안겨줄까 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상대의 기분은 엄연히 그 사람만의 선택 영역이다. 내가 타인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일종의 오만일 수 있다. 오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심리 에세이 한 편을 소개합니다. 예민한 나를 위한 섬세한 대화 처방전 어느 날 유리멘탈 개복지로 판정받았다 입니다. 개복지는 몸의 길이가 무려 3-4미터나 되는 초대형 어류인데요. 덩치와는 달리 다른 어종에 비해 민감하다고 알려져서 예민한 멘탈의 소유자를 개복지에 비유하기도 하죠.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예민하고 불안한 마음에 대한 심리 처방전으로 가득 차있는 책입니다. 유리멘탈 혹은 개복지는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은 제각기 마음에 약한 부분, 즉 예민한 부분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며 살아가면서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지만 때때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며 종종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예민한 기질의 사람은 인간관계의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대화 후 자책하기도 하고 신경을 과도하게 쓰다보면 대화 자체의 즐거움보다는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유리멘탈 개복지로 판정받았다. 이 책은 뒤끝 없는 시대, 쿨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관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음 아리하는 유리멘탈 개복지, 예민보수를 위한 일상생활의 실존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매주 유랑 선생이라는 필명으로 브런치에 다양한 글을 연재하고 있는 태지원 편행곳은 크레타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소심한 마음, 때로는 질투와 원망 등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예민한 사람, 속칭 유리멘탈 개복지의 시각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본인을 유리멘탈이라고 여기며 나약한 마음과 멘탈로 버티며 살아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경험단과 함께 걱정과 불안의 늪을 빠져나오기 힘들 때 인간관계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 마음의 생채기가 오래도록 남을 때 카카오톡 대화를 끊지 못해 괴로워했던 지난 날 예민하다는 지적에 예민해진 날 나에 대한 작은 오해를 놓아둘 용기 좋은 해석이 내 인생을 바꿀 때 등 28가지 멘탈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도 실용적인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 3가지의 처방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좋은 해석이 내 인생을 바꿀 때 망했다는 말을 듣자 힘이 빠졌다. 망했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중얼거리던 친구가 있었다. 진행하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그 말을 꺼내들었다. 나와 함께 진행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도 그는 버릇처럼 같은 말을 내뱉었다. 고백하건대 나 역시 망했네 망했어를 머릿속으로 자주 중얼거리는 부류의 인간이다. 내 생을 둘러싼 사건의 결과를 흥과 망으로 나눈다면 90%의 망과 10%의 흥으로 분류하는 축에 속한다. 물 반잔을 보고 반잔이나 남았잖아? 라고 희망에 가득 찬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결국 반잔밖에 안 남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비관주의를 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내면의 목소리가 아닌 타인의 입을 통해 망했다라는 판정을 듣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그 말에는 마법이 있었다. 모든 게 망한 듯 세상이 끝난 듯 느끼게 하는 마법 한때는 상황이 먼저 존재하고 이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삶의 경험치를 쌓다 보니 언어가 상황을 해석하고 규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깨달았다. 가령 시험에 합격해 기쁘다고 외치면 시험 합격은 기쁜 일로 규정된다. 반대로 버스를 놓쳐 지각한 상황 원하지 않는 과제를 떠맡은 상황을 망했다라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 순간부터 그건 정말 망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상황의 판단이나 해석을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순간부터 언어는 독자적인 힘을 가지기 시작했다. 나 역시 아무리 해도 안 되겠네 이건 최악의 상황이야 라는 식의 말을 거듭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었다. 특히 어떤 일을 진행하다 어려움에 빠지면 아무리 해도 이건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방식으로 결론을 쉽게 내렸는데 이 생각은 해도 안 되는 걸 애초부터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의문으로 번졌다. 나 자신을 가혹하게 해석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또 실수하다니 너 정말 바보 같아 멍청이 등 주변 사람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나에게 서슴없이 하며 비웃던 순간이 많았다. 어느 날 문득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실패자로 판정하는데 인생의 절반 이상을 소비해왔음을 깨달았다. 물론 밑바닥에는 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깔려있었다. 드라마 또 오해영 속 오해영의 대사처럼 내가 조금만 조금만 더 잘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숨어있었다. 나를 더 괜찮은 인간으로 키워내고픈 바람 인생이 수월하게 풀렸으면 하는 기대도 마음 한구석에 존재했다. 마음은 애틋했으나 전달방식은 한결같이 가혹했다. 채찍질을 주된 무기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대했다가 큰 실망에 부딪히는 일이 싫어 손톱만큼의 기대감도 미리 꺾어버리는 쪽으로 내면의 대화를 했다. 비관적인 내면의 대화는 늘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상황을 나쁘게 해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부정적인 생각도 쓸모있는 구석이 있지만 그런 생각을 10시간 이상 거듭하는 건 확실히 비생산적인 일이었다. 변화가 필요했다. 망했다는 주문을 버린 날 망했네 주문을 처음 버린 날이 있었다. 수능 수능 직후의 일이었다. 내가 치렀던 2001년 겨울의 수능은 물 수능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시험 성적표가 나오기 전날 라디오에서는 만점자가 60명이 넘는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나 역시 점수 상승의 대열에 합류한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았다. 수능에서 한두 개만 더 틀려도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질 거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당시에 나는 제2외국어 영역시간에 한 문제를 더 틀린 나를 습관처럼 탓하고 있었다. 자책감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시험 결과가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망한 것 같다고 중얼댔다.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지원했던 대학 중 한 군데에 떨어져 의기수침했던 어느 날 울적한 마음을 달래러 도서관에 갔다. 모범생답게 책냄새의 위안을 받는 날이 많았으니까 이어폰으로 밝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료실 서가를 이유없이 어슬렁거렸다. 책냄새의 힘이었는지 음악의 힘이었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갑작스러운 긍정의 힘이 솟아났다. 어느 대학을 가든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공부를 하고 즐거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이 솟아올랐다. 대입의 결과가 내 인생 전반을 결정짓지 않을 것이며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자신감이 차올랐다. 불현듯 지나간 긍정적인 생각에 마음은 평정심을 되찾았다. 물론 하루의 특별한 경험으로 사람이 바뀌는 건 드라마에서나 존재하는 일이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비관주의에 휩쓸리는 냉소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따금 긍정적인 생각거리를 찾아보는 정도까지는 변했다. 나쁜 상황이 코앞에 당도했다 느낄 때는 그 상황의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연습을 한다. 망했다. 나는 영원히 망할 것이다. 생각의 알고리즘을 끊기 위해 사건의 좋은 측면을 들여다보려 노력한다. 억지로 긍정해석을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불행한 사건이나 삶의 난관에서 약간의 위안거리를 찾는 시기다. 원하지 않는 임무나 과제를 떠맡았을 때는 원치 않는 일을 하며 무언가를 배웠던 경험을 떠올린다. 버스를 놓쳤을 때는 사색에 잠겨 집까지 걸어갈 기회가 생겼다 생각한다. 당신이 나처럼 부정적인 거울을 먼저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가끔은 거울의 반대쪽을 들여다보는 연습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완벽히 버릴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 부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나름의 쓸모있을 때가 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돌아보고 비판적으로 사과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불안의 힘이다. 그렇지만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굴러가지 않으면 그 모든 걸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엄격함은 버리는 게 좋다. 그 엄격함 때문에 마음의 힘이 모두 소진될 수 있으니까 불안 감정의 파도는 언제나 소란스럽다. 여유로운 태도의 비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절친하게 지내던 애이가 있었다. 겉으로 태어난 척으로도 속으로는 초조함을 내뿜던 나와 달리 늘 반박자 정도 느린 말과 행동을 유지했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는 주변의 분위기를 온화하게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A의 인생에도 인간관계 갈등 국면은 찾아왔다. 같은 부서의 누군가가 업무상 과한 부탁을 했고 이에 A가 항의하며 다툼이 일어났다. 때마침 다툼의 장면을 목격한 동료들 덕에 소문이 직장 이곳저곳으로 퍼지는 데는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았다. 급기야 그날 오후 다른 동료 한 명이 다가와 A는 지금 괜찮냐며 걱정인지 호기심인지 모를 질문을 던졌다. 급작스레 불안해진 마음에 A를 찾아가 조심히 안색을 살폈다. 걱정이 담긴 내 시선을 알아챘는지 그는 씽끗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너 아직 모르니? 사람들은 남의 일에 그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관심을 두지 않아. 걱정하는 척 이야기하다가도 금세 잊어버린다니까. A 특유의 무덤덤한 말투와 여유로운 미소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나는 늘 정반대의 생각을 품고 있었으니까. 내 두려움의 정체 나는 늘 일말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없는 곳에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한다는 상상을 하는 순간 온 몸에 소름부터 돋았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날 어떻게 생각할까? 머릿속에서 질문이 이어졌다. 언제부턴가 모임에서 대화를 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이 떠돌기 일쑤였다. 가끔 그날 나는 대화를 찬찬히 복귀하고는 했다. 내 입이 눈치도 없이 대화 지분을 절반 이상 차지하며 떠들어댄 건 아닌지 나만 궁금한 이야기를 과하게 떠벌린 건 아닌지 찬찬히 돌아보았다. 자기 검열은 곧바로 자아 성찰과 반성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자랑과 자학의 일관성 없는 대화를 반복했다고 느낀 날 찜찜함은 두 배로 몸집을 불렸다.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인터넷 명언이 머릿속을 떠돌았다. 이야기를 듣던 이들의 반응도 이따금 떠올랐다. 상대가 가벼운 하품을 하던 장면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 되었다. 지루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던져 좌증을 힘들게 했던 건 아닌지 자체 신문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 말 못할 찝찝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되돌아보건대 나는 함께 대화를 나눈 이들을 특정한 자리에 앉혀놓고 있었다. 나를 평가하는 심판석이나 관중석은 늘 꽉 들어차 있었다. 그들의 평가에 따라 나라는 인간의 평가 점수가 갈린다고 생각했다. 주변인이 나를 소심하다고 평가하면 내가 정말 소심한 사람이 되어버린 듯 위축되었고 그들이 나를 멋진 사람으로 생각하면 괜히 우쭐댔다. 사람들은 나를 관찰하고 판단하며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누군가로 생각한 셈이다. 심리학에는 상상 속의 청중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한다. 주로 청소년기에 보이는 특징인데 신체적 생리적 변화 때문에 청소년들은 주변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전제하며 지낸다. 그래서 나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늘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도치에 빠지거나 반대로 자기 비판적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지만 성인기에도 경향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마음 한구석에 늘 관중석을 마련해두고 그 눈치를 살펴던 나처럼 주변인을 관중이나 심판관 자리에 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화하거나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는 일종의 임무로 변한다. 상대에게 멋진 인상을 남기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끔찍한 인상은 남기지 말아야 하는 목표점이 분명한 일이 된다. 그런데 가상의 청중을 관중석에 붙잡아 놓은 범인은 다름아닌 나였다.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나 철없다는 평판을 듣는 게 두려웠다. 어디에도 떼쓰지 않고 태연하거나 의젓해 보이려 애써가며 행동을 조절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내면에 차곡차곡 쌓았다. 쌓인 기대는 어느덧 한 무리의 관중으로 변해 머릿속에 자리잡았다. 물론 살아오면서 가상의 관중덕을 본 적도 있다. 부적절한 말은 하지 않는 인간이 되었고 일명 사회성이 생겼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주변인들의 반응이나 나에 대한 평가에 과민하게 신경 쓸 때가 많았다. 부정적인 평가표를 받아들지 않으려 애쓰는 면접 응시자가 된 셈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A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되짚어보니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관찰하고 판단할 거라는 두려움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내 마음속 관중석을 공석으로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었다. 나는 인터넷 뉴스에 오고 가는 화제 인물도 아니고 뉴스 연예면이나 정치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셀럽 도 아니었으며 그저 평범하고 소심한 관종에 불가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좌우할 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도 아니었다. 과거에는 꽤 씁쓸하게 느꼈던 일이었으나 지금은 되려 묘한 안도감을 안겨주는 특급 정보였다. 상대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며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은 남들이 나에게 관심이 많다는 착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편한 감정을 안겨줄까 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상대의 기분은 엄연히 그 사람만의 선택 영역이다. 내가 타인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일종의 오만일 수 있다. 음식점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경우를 생각해보자. 종호본에게 이를 지적하면 당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음식점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종호본은 이런 식의 컴플레인 상황을 종종 만났을 것이고 특별히 난리치지 않는다면 나를 진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종호본에게 나는 가게에서 일하며 만나는 수많은 고객 중 하나일 뿐이니까 내가 누군가를 언참게 만들까 봐 불안해지는 순간에는 스스로를 거대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미미한 존재다. 상대의 기분은 나에 의해 심각하게 좌우되지 않는다. 사실을 되새긴다. 나를 하찮은 미물로 격화시켜 심리적으로 잔뜩 위축되자는 말은 아니다. 언어와 행동의 자유를 얻는 데 핵심이 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누군가의 말에 상처 입을 때마다 상대가 내 멘탈을 깨뜨린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무례한 사람은 일관성있게 무례했고 못된 사람은 어디에나 일정 비율로 존재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못되게 굴대조차 이 말에 반박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반사적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맞춰줘야 해. 누구의 기분도 거스리지 말아야 해. 라는 원칙이 밑바탕에 깔려있었다. 그러나 미묘하게 대화가 어긋나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상대의 기분을 맞춰줘야 할까. 천천히 돌아보니 구태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 모임에서 어울리지 않게 분위기 메이커가 될 필요는 없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늘 기분 좋은 만남을 가진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다수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의 규칙에 불가했다. 모두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다짐은 다정하지만 씁쓸한 착각이다.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고 어느 누구의 기분도 거스르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별로인 사람의 기분까지 맞추며 살아가다 보면 나까지 별로인 인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거나 판단하는 심판관이 아니다. 혹시라도 누가 나를 심판한다면 나는 그 판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가상의 청중석을 머릿속에서 몰아내면 의외의 자유가 찾아온다. 나에 대한 작은 오해를 놓아둘 용기 나에 대한 오해를 마주할 때 너는 착하잖아. 그래서 좋아. 직장에 다닐 때 알던 지인 아이는 종종 다정스러운 눈길로 이 말을 건넸다. 착하다는 형용서의 의미를 헤아리다. 문득 나 자신을 변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나 착하지 않아. 나쁜 생각도 자주 자주 하고 거짓말도 자주 해. 그리고 생각보다 화도 자주네. 나는 정말 착하지 않아. 변명 같기도 해명 같기도 한 말을 구구절절 늘어놓았다. 내가 착하지 않은 이유를 백만 개쯤 을퍼댈 기세로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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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스스로가 착하지 않다고 아이에게 알리려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나는 착하다는 만만하고 우유부단해 보인다는 등식을 머릿속에 성립해 놓았다. 아이의 말이 분명 순수한 칭찬이었음에도 내 마음속 꾸인 매듭 어딘가가 착하다라는 형용서에 저항했다. 상대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내가 생각만큼 착하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 아이가 나에게 실망할 것 같았다. 상대가 나의 성격을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길 바랐다. 비슷한 일은 자주 벌어졌다. 해외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던 시기가 유독 그랬다. 마음이 약하고 여려 보인다는 평가를 곳곳에서 들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성격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는 걱정을 덧붙였다. 당황스러운 평가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반박해댔다. 저 그렇게 허약하거나 여리지 않아요. 30년간 살면서 몸이 약해서 쓰러진 적도 없고요. 직장에서 일할 때는 그렇게 약해 보이는 이미지도 아니에요. 마음이 여려 보인다는 건 정신이 나약해 보인다는 의미 아닌가. 남들에게 여려 보이다. 만만한 이미지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문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평균 이상으로 괜찮아 보일 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상대가 나를 현실 속 나보다 훌륭하게 봐줄 때도 사실을 모두 수정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나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사람들의 오해를 모두 수정하고 싶었다.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은 딱 나만큼의 나로 보이고 싶었다. 순도 100%의 나로 비추어지고 푼 욕구 과장이나 비하 없이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 나에 대한 오해를 전부 아니라고 해명해 두어야 훗날 상대가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 것 같았다. 결과적으로 나에 대한 설명을 긴긴 해명을 밑도 끝도 없이 반복하고 있었다. 우리는 타인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 마크 감독의 영화 500일의 썸머는 남녀간의 썸과 연애를 다룬 인상적인 영화다. 다소 어리숙해 보이지만 솔직한 청년 토음은 같은 회사 동료 썸머를 사랑하게 된다. 사랑에 한창 빠져들 때 그는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썸머를 주시한다. 그녀의 미소와 머리칼 무릎 목에 있는 하트 모양의 점 까지도 사랑 사랑 무언가 로 해석한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 톰의 머릿속에서 썸머의 모든 특성은 미화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연애가 끝난 후 톰이 기억하는 썸머는 같은 인물이지만 명백히 다른 해석 안에 있다. 톰은 썸머의 삐뚤빼뚤한 치아 울퉁불퉁한 무릎 목에 있는 바퀴벌레 모양 얼룩까지도 전부 싫다고 읊조린다. 영화는 철저히 톰의 시선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연애를 했다는 사실까지 부인한 썸머는 톰에게 있어 어장관리하는 나쁜 여자다. 그러니 우리가 영화를 통해 보는 썸머는 철저히 톰의 시선에서 톰이 쳐놓은 필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타인이다. 톰은 썸머라는 인간의 실체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나 실제로 자신의 틀 안에서 그녀를 읽어낸다.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이야기다. 우리는 자신만의 시선과 사고방식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타인을 이해한다.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나조차 상황마다 다르게 해석될 때가 있다. 자신감이 넘칠 때는 나를 스스로 멋진 인간으로 인식할 때도 있으나 반대로 형편없는 인간으로 해석하는 시점도 있다. 스스로가 제법 양심적인 인간으로 여겨질 때도 있으나 반대로 비양심의 극치로 느낄 때도 있다. 철학자 칸트의 말처럼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 비추어서 바라본다. 우리는 나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주변의 상황과 사람을 바라본다. 우리는 타인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 변하지 않는 진리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편집기가 자리잡고 있으니까 나의 특성이 누군가에게 완벽히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 역시 우산이다. 타인에 대한 크고 작은 오해는 미세한 공기처럼 어디에나 존재하게 마련이다. 나에 대한 작은 오해를 모두 거부할 필요는 없었다. 순도 100%의 나를 저 사람은 왜 몰라줄까 억울해할 필요도 없었다. 사람들에게는 서로를 조금씩 오해할 자유가 있다. 물론 치명적인 오해는 정정할 필요가 있다. 내가 하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소문이 났다든지 대화 한마디 나눠보지 못한 사람과 연문설이 났을 경우 같은 그렇지만 착해 보인다 정도의 가벼운 오해가 쌓인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까 물론 착하기만 하고 만만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억울한 마음도 솟아날 수 그 사람이 나의 다른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나를 떠나갈까 불안함이 엄습해오기도 한다. 그러나 내 본질이 그런 사람들의 오해에 심각하게 흔들릴만한 것이 아니라면 적당한 선에서 오해는 그대로 놓아두어도 괜찮다. 나를 온전히 이해시키겠다는 굳은 결심도 일종의 오만이다.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오해하며 살아간다. 지금까지 예민한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심리처방전 어느 날 유리멘탈 개복치로 판정받았다를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